자기야 사실 말했죠 날 벌써 잊었다면 하루 밤 만였다는 걸 알아 부끄러운 일 없을 거야 딴 사람을 깨려버린 거 난을 찾고 싶어서 넌 말을 안 걸을 거야 그럼 우리 견쟁하자 보자 난 움직이기 싫어 어떻게 할 건데 말해줘 휴대폰만 보고 있어 와 그럴 리가 없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난 곧 받을게 다시 만나고 싶어 다시 만나고 싶어 내 위에서 뛰는 모습 누가 얼마나 맛있어 보여 뭘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 우리 전 총심이 이기고 있어 에이 자기야 사실 말했죠 날 벌써 잊었다면 하루 밤을 냈다는 거야 부끄러운 일 없을 거야 딴 사람을 끌어버린 거 면을 찾고 싶어서 난 말을 안 걸을 거야 그럼 우리 견쟁하자 보다